당신 참! 차를 가! 사람은 VMI 하네! 차를 거 벤츠 가게! 무준이라고 좀 처리하나! 뭐지? 지금 개운하겠습니다! 대금을 그 납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안 되고 계셔가지고 자네 가지는 안 돼요. 돈이. 옥상을 팔고 조금을 계집금 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큰 아파트에 제가 좋은 차 가지고 살고 계시더라고요. 아니 무슨 그런 사회합니까? 이런 사회사 아니라 20년 사오시면 된 거라요. 식탁일 때 30년 된 거고 알아보면 차가 10년 된 거고 지금도 돈가서 산 거 알잖아. 차를 가고 차를 뭐 벤츠 가고 차를 벤츠 가고 내게 하는 거 아니야. 차를 벤츠 가고 내게 하는 거 아니야. 여보세요. 지금 개문 하겠습니다. 차에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멀라가. 다 내려놓을까. 최연정 집으로 내려놓으셨죠? 안 내려놨어요? 최연정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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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장님들 주소 다 돼있고 해. 이거 과장님 이거 저희 이렇게 하면 공무집장방이에요. 다 녹화되고 있잖아요. 빨리 좀 기다려보세요. 5천만 원짜리 여기 있으시잖아요. 3,600만 원짜리라고. 아 왜 그러셨어요? 왜 그러세요? 돈이 없으시다면서요. 원행이나 이런 거는 회장님이 들어가면 되시는데. 집이 주민등록상으로 얘기 안 돼있으시는데. 제쪽에서. 네. 여기를 놓으셨어요? 아. 한 개 달도 아니고. 이렇게 해결할 수 이유가 없다니까. 아. 네. 네.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. 네. 편하게는 이거 없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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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. 아. 네. 아.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